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지금 오토바이 후미를 차량이 들이받은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찰이 출동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저게 가해자가 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해자가요 만취상태 20대 여성 운전자였는데요. 차를 몰면서 저렇게 오토바이 후미를 충돌을 해서 피해자가 정말 많은 양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강아지만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경찰의 협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겠다, 엄마를 불러달라 이런 식으로 찡찡대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고요. 사고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의 만취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런 만취 상태에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반려견을 태우고 어디를 가던 중이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본인이 취한 걸 알면서 그렇게 아끼는 사랑하는 강아지를 차에 태운다는 것도 충격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려견을 안고 운전했다고 하면 이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지금 온라인에서 감론 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사망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 무섭다고 강아지만 챙기면서 제대로 된 구호 조치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사고를 내서 취한 상태에서 너무 무서워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물론 목격자의 목격담입니다. 아직 경찰 수사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부분은 사실 좀 엄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툭 하면 나중에 생기한 사면이다 이래서 사면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런 경우는 좀 사면 대상에서 좀 뺏으면 좋겠어요. 이게 위험운전 치사죄로 지금 피해자가 삼아있기 때문에 의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경찰 신고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 미주치대가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운전 치사죄의 실제 형량이 실무적으로 5년 이상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아직까지도 교통사고가 과실사고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과의 어떤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실제로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편이어서 처벌이 좀 경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주 사망사고를 벌였을 때 처벌 수위를 굉장히 무겁게 하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1,200건이 넘던 사망건수가 120건으로 줄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반려견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 목숨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인이 사고 낸 것도 모자라 구호조치도 안 하고 저렇게 개만 끌어안고 있었다고요? 굉장히 공분이 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